저 여기 와서 캠프파이어 하고 싶었는데 진짜 할 줄 몰랐어요. 이것도 뭐야? 아니, 저 화면만 보이고 울 것 같아. 울 것 같아. 우리 학습한 지 좀 오래됐는데 보고 싶은 사람 있어요? 엄마, 아빠. 엄마, 아빠. 강아지. 오빠, 오빠. 아버지. 엄마, 아빠. 와, 뭐야? 설마 엄마, 엄마. 예서야. 예서야. 아빠야. 행복하게 노력하는 우리 딸. 너무 대견스럽고 사랑스럽고 이쁘다. 아빠가 돼서 열심히 더 응원할 테니까 예서도 힘내고. 사랑해. 아, 깜짝이야. 어떻게 깜짝 놀랐네. 이렇게 운다고 또. 아빠 보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 확실히. 아빠 사랑해. 샤나. 안녕. 안녕. 샤나 진짜 닮았다. 너무 많이 나오는 사람. 그래요? 샤나 Сергей towards 사랑하고 끝까지 남아서 데뷔하자. 오빠가 떡볶이 사줬어요. 제일 높지? 멋있는 오빠도 없네. 오빠, 쇼문한 어머니 안 참가해? 다현, 엄마. 안녕하세요, 어머니. 우리 다현이 마냥 애기 같은 줄 알았는데 TV 보면서 언제 저렇게 어른스러워졌는지 엄마, 아빠가 많이 대견하고 기특하고 그래. 우리 딸, 다현이. 파이팅. 보고 싶어. 엄마 많이 사랑해. 귀여워. 다른 사람은 엄마가 이렇게 풍뿍 웃겨. 이제 가족 된 거죠, 우리. 샤린, 잘하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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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까지 우리는 같이. 바로 가요! 줄 아기. 잘하고 싶어요. 진짜 보고싶겠다. 지금 우리의 샹냥 유효단 시즌 예칸내는 빈부 이전생 몸도 우리의 져다 우리는 우리의 시즌 우리의 시즌 우리의 시즌 우리의 샹냥 우리의 샹냥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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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이 짤려 와야되 와야되 사실 우리 아빠가 처음에 이런 영상 찍어놓은 거예요 너무 어색했지만 우리 아빠의 시즌 멋있어요 너무 멋있어요. 진짜 멋있어요 영상 중에 아빠의 옆에서 우리 가족 사진 한 장 있어요 우리 엄마 있어요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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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